굶이 지나 집어와 있습니다. 지나에서 혜경이, 혜영이, 영란이 지금 4대1로 내가 와 있는데 주님 손이 끌려서 와 있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저 방에서 세상적인 얘기를 계속하느라 나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나는 늦게 들었고 오빠 말씀을 늦게 들었는데 나는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자들이 언제 오겠대. 코로나 끝나기 전에 오든가 하여튼 온다 카는데 감사한 일이고 오빠 말씀을 듣는 해서 늦게 들어왔지만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반모습에 서는 게 게시록이잖아요. 그죠? 게시록인데 성경에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캐거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우리가 나도 옛날에 서운한 사람이지만 오빠도 용기 오빠도 서운한 사람이고 다 서운한 사람이 많아. 그거는 처음이어서 내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지금은 동서남북 대구에 동서남북에서 다 불렀어. 과정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게 나실인. 내만 나실인 아니고 옛날에는 삼손이 나실인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서는 내가 서운했다고 나실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지금 내가 교회 말씀을 먹고 이 자리에 와보니까 나실인은 누가 나실인이냐. 지금 동서남북에 사나님께서 다 불렀어. 사나 언니, 한준이, 희원이 다 숙기, 영재 다 불렀으니까 이게 나실인. 나실인이더라고. 나도 그때 처음에 겁먹을 때는 나의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인데 이런 거 좀 이렇게 의한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 큰 자, 사도로서. 너희부터 사도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나 이 보험에 시를 뿌리고 다 과정을 거쳐가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니네 할 것 없이 이렇게 나도 올라오는 게 아닌데 지금 구미에 이끌려왔어요. 어떻게 지금 지나치고 아이가 해경이 해경이 적게 세상 사업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 뭐 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사실 그거 없으니까 좀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또 한참 있다보니까 이게 들어왔는 거라. 오늘 그걸 알지. 나는 대화를 하면서도 하는 게 좀 이렇게 오늘 이걸로 읽고 싶다 하면서 오빠 말씀 듣게 들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 우주에 없는 우주 하늘에 하늘로서 땅도 아니고 여전히 삶의 세계에 사는 우리 말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할까 말하자면 우리가 땅은 바르고 사람은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데에서는 말씀을 살아가는데 다 정복한 사람들 말하자면 세상을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정복하는 삶을 삶이 우리라고. 그게 제 삶의 삶이라. 말은 땅에 살고 있지만 머리로서는 사람이 말씀을 살면서 공간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산다고 정복. 다 정복하면서 이게 이끄시는 게 알고는 있지만 또 오늘 또 다시 한번 내가 제한구역에서 사는 사람인데 오늘 또 지나 또 하나님께서 또 어디 보내니까 내가 또 지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건가. 좀 솔직히 그냥 나는 그냥 어리벙벙해. 따라가는 거지 그냥. 방 안으로 나는 모르게 이제 와서 내가 스카이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한번 희원의 집에 가자. 청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 건수를 만들. 건수를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이렇게 저그리들을 막 하길래 가자 가자. 야 우리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대화가 돌아가는데 아멘.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랬는데 비는 오지만 또 너 지금 행복한 거라. 감사하고. 마음으로서는 월히 많이 영원도 다 보여. 젖이 쫑알쫑거리는 거. 하나 보면은 막 그 땅에 묻혀 사는 거지만 또 할 줄은 난 또 이렇게 오빠 말씀부터 늦게 들어가 들었지만 우리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세계에 산다고 하나님이 직접 운영한 세계. 제3의 세계. 대국의 지체들. 복사님을 위주로 해가. 우리는 끌려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끌려가는 인생. 하 이거 어디가. 어디가 이런 인생이 있어. 근데 왜 불렀는가. 내 씨앗을 버텨리라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과정 안 켜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 역시도 뭐 숱한 과정을 피우고. 내가 얘기하면 또 우리 해경이란 말카냐. 나는 자살 세부를 하려고 했다. 우리 모임에 자살을 많이 했는 사람들 많네. 거기 가면서 또 동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조만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기대되면서 억수로 내가 참 기대가 되더라고. 옛날에는 세상살이 기대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 나를 기대되는 게. 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아버지 나를 보게 될 것인가. 그게 기대되네. 세상 기대는 사탄이야. 사탄의 기대지만. 지금은 나로 인해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게 기대가 달라졌지. 옛날에는 사탄의 종돼 가지고 기대가 있지만. 지금은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이 우리 가문을. 자기네 오빠의 동생이. 장훈이 오빠하고 새벽에 내가 또 대화를 했어. 그래 윤혜 자매하고 한번 밥을 한번 먹어야 된다 하면서 이러면서. 죽으니 밥을 했는데. 난 대박 말로 아프지 뭐. 막 말로 펴더라고. 오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오빠 내가 또 내 먹은 양식을 주를 하니까. 그래 자매. 가면서 가면 기라. 그래 또. 그 오빠가 일단 내가 뭐. 씨앗을 던져나게 되면 또. 우리를 박힐라고 하면 또. 내가 조금만 또. 이래 물도 주고. 이래 가까워 줘야 되잖아. 내가 그 할. 또 내 그런 걸 들어갈 조금. 그게 알려져가지고. 오빠가. 오빠 다음에 그라짝 하면서. 대화를 했었어. 근데 이놈 코로나.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코로나고 뭐시고. 감기도. 허락 없다고. 모든 사무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다가 하는 게. 나는 너무 깊이게. 사무속에서 내가.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기 때문에.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지하고. 뭐 백신 맞으려면 맞고. 이런데. 그러니까 오빠 하면. 그러냐고. 동산에 있는 사람은. 동산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간식이 묵니다. 할께네. 가면서 애매해하면서. 내가 항상 이렇게. 파이를 주고 있다고. 내가 잘 받아 먹어. 근데 봐. 자기 친족은 잘 못해. 그래. 한 단계 넘어가지고. 자기 오빠의. 자기 사촌동생이지만. 또 몰하니까. 또. 내가 동무가 돼서. 의대가 됐는데. 그러지 못했지만.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참. 요새 세례요한보다 크니까. 우리가. 여기 있잖아. 우리가.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야. 이래 하나님께. 진심을 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지구상에. 이것도. 대한민국도 아니고. 옛날에 내가 종교했을 때. 내가 참. 그 말에 꽂혀서. 테레비를 봤는데. 그때. 예언자였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무슨 얘기였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겠다. 하는. 예언을 하시더라고. 그러나. 그때. 나도. 그렇게. 많이 깊은. 내면은.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게. 그 사람이. 받으시더라고. 아. 맞다. 그 사람이. 예언했더라고. 대한민국에서. 그.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이. 그. 일어나겠다. 하는 말이. 아. 나는 그때. 나는 그때는. 모르지만. 꼭. 그. 목사님이. 지금. 사역이. 40년 넘었잖아. 그게 지금. 넘었는데. 그게. 지금 내가. 내가. 종교에서도. 깊이. 골수분자지만도. 뭐. 꼴짝이 사람이잖아. 나도. 꼴짝이 사람인데. 설마. 설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하고 보니까. 이 열리 못 사는 거라. 하나님을 집어넣은 거라. 그게. 딱. 매체가 되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나도 좀. 보면은. 그냥. 희지부지하게. 예수님 있다가. 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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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서. 골수분자의. 그. 가족 중에서. 가문에서. 내를. 뽑아내가지고. 나 그게. 왠지. 테레를 봤는데. 확. 꽂히더라고. 아이고. 대구. 그래. 지금도 나는 하나님 잘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무슨. 골수분자가 나오냐고. 나 이렇게. 의아해했지. 그러니까. 지금 딱. 내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탁. 핀셋으로 뽑아낸 거라. 음. 오태서부터. 딱. 정액을. 목사님을 딱 뽑아가지고. 마루에서 태어난 거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환경에서. 목사님은 태어날. 태정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는 거라. 이야. 그건 하나도. 하나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태어난. 태어난 주심을 생각해도. 음. 목사님을 하며. 예정돼가지고. 이 인류를. 만녀의 인류를. 예수님 다음에. 2000년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에 딱 집어가지고. 하나에. 하나에 이렇게 집어서는 거라. 음. 나는 그거는 하나도 나는 내가. 나는 게시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게시는 지나고 나면. 아까 내밖에 유익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편한 짓이 많다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그의. 지나고 보니까. 지금 땅에 다. 빠져려 보니까. 하나도. 오차가 없더라고. 목사님은. 예수님 다음에. 2000년 다음에. 마녀를 지금.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 그. 목사님의. 생명을 분배받아가지고. 그. 이게. 우리. 교회에. 오해할지 모르지만. 음. 하나님께서. 어디서 오셨나. 하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이열리 목사님 통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응. 그 씨앗을. 지금 우리한테 뿌리고 있다고. 응. 그 어마어마한. 사도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큰 자로. 여기. 우리가 받았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분배할까. 이맘밖에 없지. 혹시라도. 우리 지체들이. 짜자물이 하나씩. 먹고 마시고. 그러면. 선글이 다 하나 있잖아. 말씀이 나나. 탁탁 꽂혀. 오늘도 내가. 야단 비어있거든. 출국기. 23장. 25절을 봐라. 그래. 친구야. 해경아. 쟤는 뭐 갔다 하는거라. 그래. 니 집에 콕 가거들라. 출국기 23장. 25절을 콕 봐라. 가면은. 요가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 먹을 양심과. 물과 톡. 공급한다. 그러고. 질병도. 쟤 안답게 해서. 쟤 안다. 그래. 한 친구가. 야단. 나비엘 지정장을. 몇 개를 하고 있다고. 건강에 대해서 박사라. 내 앞에서 박사라고. 지금 너를 까버리고 있는데. 내가. 야가 또 나를 좋아해. 내가 진실하니까. 그래.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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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말하자면 세상은 상당히 빵빵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래. 그래. 그 친구야. 네가 하는 나벨도 좋지만 하늘의 하늘과 우리가 창조하는 사람은 내가 비록 공공걸로 하지만 먹고 살도록 하는 게 다 이러고 나왔다. 올바라 이게 빵빵한 캐시 마크고 지는 아무 말 못 하는 게라. 지는 나벨을 가 있고 몇 번 많은 땅도 가지고 있고 많은 청도에 땅이 많아서 지금 지나 보고 그리로 오라고 대화를 하고 있어. 그 가면서 가니까 야 친구야. 네 성경은 집에 있으면 혜경아 집에 가면 찾아봐라. 지나야 한 번 봐라. 집에 성경이 있다 카는 게라. 한 번 봐라. 추베기 23장 25장 한 번 봐라. 여와라 성경이 아니라 네가 뭘까 다 하고 질병도 지하해준다 겠다. 야 이런 보증스펙이 어딨노? 그랬더니 그라마 알았다 언니야. 내가 못 계획하더라꼬. 그러고 혜경은 네 집에 가면 봐라. 오야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추베기 23장 25절을 봐라. 그러고 지가 그래 가면 저금도 저길 지켜요. 옛날에 폐면제를 볼 때는 그걸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성경은 오미하고 진리가 진실하고 탁 뿌리가 박혀있는지 탁탁 꽂힌 거라. 물론 우리가 사랑하면 아프면 주사도 맞고 해야 되지만도 너무 암호의 너희들이 치료기를 많이 해도 탁 받쳐있다고. 내가 물론 아빠가 하지만 내 몸을 관리 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서시겠다면 그 힘든 것도 하나님 역으로 바꾸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무 긴 것 같다. 자꾸 나도 할매가 되네요.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한 게 진짜 나도 이럴 줄 몰라서. 나 처음에는 17년 동안 성경을 안 본 사람인데. 우려 없는 사람인데. 요즘 보니까 그게 레마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말을 하겠다. 야야 수록이 몇 장 몇 장 봐라. 20,000원 한 번 봐라. 야 이런 말 줄은 나는 꿈에도 못했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체가.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들어서가. 물론 폐면제를 읽는 걸 산 게 이제 레마가 돼가지고 내 입에서 나와요. 너무 참 신기하고 놀랍고.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요한 게시록이 누가 썼나요? 세례 요한을 썼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전부 사도 사도. 이거 내가 다 사도가 일을 다 다해가 쓴다는 게. 이 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에. 이 우주에 중점이 돼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나간 날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하여튼 죽어도 예한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그냥 윤회가 특사로 나가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날 새도 다 못하겠다. 아까 윤회가 정말 우리가 서운한 것이 다 서운했다 이 말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한테. 죽어도 예수를 따라가겠다. 그 충성 맹세한 것이. 우리도 그. 우리 아담으로서는 내 의로. 아 다 서운하고. 종교에서는 다 서운하고. 다 그랬구나. 이것이 알아지더라고. 그것이 내 의지. 내 의가 아닌 것은. 서운도 끝나고. 서운도 끝나고. 충성도 끝난. 자기 의가 없는 사람으로 발견된 것이. 우리가 그. 십자의 중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의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서운도 끝나고. 아멘. 서운도 끝나고 내 의도 끝난 사람. 오직 하나님. 하나님으로 발견된 것이. 우리가 죽고 다시 산. 그 사람. 그 사람이어야. 우리가 세계적으로. 사도로. 이렇게 나가서. 오직 십분인자로. 발견된다는 것이. 이것이 감사하구나. 이것이. 또 이렇게 윤회에서. 알아지니까. 역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윤회는 입만 벌면. 그냥 오직 그. 응. 어찌. 공공굴로 한 사람이. 응. 친구들이 의사고. 지부장 몇 개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신지. 그것도 참. 그. 그것도 참. 그것이. 참. 귀하다. 이것이. 이것이 알아지고. 오늘도 이렇게. 네. 신천대로. 영식이 오빠가. 신천대로의. 그. 스카프에. 그. 신천대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야. 꼭.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 야.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형제들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품고. 그. 산에 올라갈 때. 예. 그. 올라가는 것이. 야. 그. 예수님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구나. 이것이. 그. 영식오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알아준다는.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정말. 정말. 옛날에. 정말. 제대로. 제대로. 마치. 그. 능력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우리가. 능력으로. 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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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발견되니까. 다. 다. 본인했잖아요. 본인된 자리가. 아. 나의 자리구나. 이것이 또 우리가. 또 새롭게 알아주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그. 아까쯤에. 그. 오빠가. 그. 가론 유다가. 자기 의가. 끝까지 가면은. 자살한다. 이것이. 정말로. 그. 자기 의가. 우리는. 우리 교회는. 보기만 하면. 자기 의가. 끝까지 가지 않고. 자기 의가. 꺾이는 사람으로. 발견되더라고. 응.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 우리 앞에. 그. 한 사람으로. 전부.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으로. 전부. 발견되니까. 그 사람만 보면. 내 의가. 다. 꺾이고. 응. 청송도 꺾이고. 응.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된다는 것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그. 발견되고. 정말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구인한 자리에. 우리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살아난 자리. 또. 증인으로 살아난 자리가. 또 우리 자리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해준. 이치가. 아멘이. 되더라고요. 응. 정말. 우리가. 그. 그. 마지막 그. 복음의 사도로. 응. 무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도. 모두 살아난. 그. 진실한 노선에. 아까 오빠가 그랬잖아. 진실한 노선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따라가지. 우리가 진실한. 아담의 노선이 있으면. 어떻게 그. 진실한 사람을. 원형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응. 못 따라가는데. 그. 진실한 노선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빼고. 응. 우리가 충성. 결단. 뭐. 내 의의. 소원. 소원. 다. 끝난 자리. 끝난 자리에 오니까. 정말. 사람을. 그.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또 감사가 되고. 오늘도. 이렇게. 예. 세 번 부인한 자리에. 또 이렇게. 또 확인하는. 예수가 부활해서. 어.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날 때. 정말. 또 세 번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어본 것이. 이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이치고. 그 이치의 부분에. 이제는. 당신이. 더 잘 아십니다. 말을 잘 아십니다. 이렇게. 말한 자리가. 정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치가 된 것 같고. 정말. 그. 아까쯤에. 윤회가 말한 것이. 우리를 부른 게. 참. 나시린이다. 그것이 너무. 암행이 되고. 정말. 나시리로서. 정말. 그. 아까쯤에 그랬잖아요. 윤회가. 아. 이거 뭐. 어디. 구미까지. 뭐. 어디까지. 따라가니까. 어리벙벙하다. 근데. 그. 내. 의가 없는 사람은 어리벙벙한 것 같아요. 내 정신이 있으면 따라가겠어요. 내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갑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 생명의 길. 연합의 길은. 참. 우리가 가는 길이. 아들의 길이다. 이것이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길로. 인생의 회복길로. 우리가. 그. 회복시켜준. 그리스도를. 오늘도. 또 이렇게. 그. 운명으로. 영식이 오빠를 통해서. 이렇게. 먹게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제 3의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우리. 또 이렇게. 그. 운명 안에. 또 참여할 수 있게. 그.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오늘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송교회를.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청송교회를 통해서. 이래. 또 양식을. 다시. 이렇게. 대. 대. 뭐냐. 소가 다 다시. 올림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네. 양식을. 참 양식으로. 우리가. 그. 쓴나물 무게봉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참된 양식을. 풍성교회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임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내가 한 분도 있잖아. 오늘. 영식이 오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한 분도 있잖아. 진짜 단 한 분도 나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응. 응. 영식이 오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응. 나는 유다. 응. 같은 사람이. 그지. 99.9%인 사람이야.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3일을. 저 일이라고. 어. 그는. 신발을. 일본. 그. 매장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거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오늘 들어갔다 나와갖고. 그는 신발을 사주잖아요. 응. 그러면서 고누복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싼 신발을 사주지 못하지만. 응. 우리한테 적합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가서 그냥 사왔을 뿐이야. 그 우리가. 우리 위치에 막 돼. 그냥. 우리가 그냥 살면 돼. 그랬거든요. 응. 잠깐만요. 밧데리가 없어요. 아 됐습니다. 내가. 5% 남아가지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유다였더라면. 나는 똑같이 있잖아. 정말로 그 이제 혁명적인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어.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지. 응. 그래서 나는 유다한테 발견됐어요. 응. 나는 아까 봐 그랬잖아. 베드로하고 다른 유다라고 했잖아. 응. 베드로는. 정말로 진실하고. 순진하고. 그렇지만. 유다는. 총명하고. 약삭 빠르고. 자기의 그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어떤 무엇인가 이루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받침이 되고. 그러면서 내 이름도 높일 거라는 그것이 있었던 거죠. 내가 종교에서 그런 사람이잖아.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나도 영광스러워지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그게 사실은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오늘 근우한테. 우리 애는. 우리가 가진 돈은. 그렇게 비싼 신발을 살 수 없고. 우리가 가진 돈은 어쩔 수 없이 ABC 매장에서. 그 신발을 7만 9천 원짜리를 10% DC 해갖고. 7만 천 얼마짜리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위치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내인데. 나는 그 위치를 넘어서. 내가 7만 9천짜리를. 그거 상관없지. 나는 이 ABC 매장 안 가고. 나는 뜨뜻하게. 프로스펙스. 우리 한국 제품으로 가서. 내가 그걸 사야 된다. 이런 삶이거든. 그와 같이. 그 유다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된 거지.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어제하고 다른 마음이었어요. 나는 어제는 우리 순원들한테 어떻게 관정했냐면. 그 의가 강한 그 유다는. 자살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유다는. 지의 때문에 분명히 예수의 제자하고 다른 사람으로. 자기 의로 나타낼 사람이다 이랬는데. 오늘 목자님 말씀은. 유다가 살았더라면. 정말로 그 다른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다니까. 내가 해방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자살을 선택할지라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아.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비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는 나를 찾아오고. 그 예수 바람에 내가 발견되는 그 자리가 보여져. 내 의로서. 내가 뭔가 꺾지 않아 나타나면. 근데 거기. 항상. 내 의의를. 꺾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늘. 100% 발견됐어요. 아멘. 나는 의가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의가 강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강하다고. 왜냐면. 내가 확고한 게 있거든요. 확고한 어떤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고함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말씀이 들어오면 그 확고함이 무너져 버려요. 응. 아멘. 근데 그 무너지는 자리가. 응. 다른 자리가 있는 거야. 나한테는.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부러트려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어. 강력본드로 다시 붙여서. 붙여서 세우는 게 내 성격이에요. 응. 근데 그 성격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성격이 나한테 있거든요. 지금도. 사라지지는 않는다고요. 응. 근데 이 성격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그 예수 안에서. 회복됐더라면. 그 유다는. 얼마나. 정말로. 베드로보다. 더 크게 쓸 사람이거든요. 응.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발견되어졌어요. 나한테. 내 아래. 나의 어떤. 확고한 이 모습을. 응. 정말. 주님께서. 정말 쓰시겠구나. 응. 나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타고난 천성이 있잖아요. 타고난 게 있잖아. 타고난 거. 만들어진 거. 근데 이게. 이게. 말씀이 들어졌다고 해서. 내 만들어진 것이. 딱. 없어지고. 사라지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타고난 게. 내가. 사포로. 문질러지고. 깎여지고. 또. 비어지고. 가깝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치기가 날치고. 날려지고. 그러면서. 나는 또다시.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온전한. 그 자리로. 방금. 사라니가. 어제 말씀하신. 그. 산의.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만들었냐면. 꼭. 십자가의. 그 예수. 안에. 응. 예수의 그. 안에. 발견되면서. 예수의 죽고. 다시 사신. 그 자리 안에. 또다시. 나도. 발견되어. 지야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오늘. 영식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하고 다른. 이. 요번주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와 유다는. 빠지지 않고. 목사님들은. 늘.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이 좋은 예수. 아. 베드로. 그리고 죽은. 유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유도와. 베드로의. 그 차이점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정말로. 예수를 부인하는. 우리 자리일지라도. 거기에서. 발견되지만. 혁명적인. 그 자리. 예수를. 이용하는. 그 자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흥겨자면.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꼼꼼히 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저 사람하고. 내한테. 드러나지 않을까. 저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순이 바뀌냐면. 예를 들자면. 자기 오빠 파. 민재 오빠 파. 그리고 또. 한승희 오빠 파. 그리고 또. 그. 원승희 오빠 파. 저승희 오빠 파. 딱딱딱딱. 구분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절대.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것이. 온전히. 와르르르륵. 와르르르륵. 무너지는. 그.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그거하고. 다른 자리로. 지금. 우리 교회가. 순모임에서. 지금. 다른 자리로. 완성되어져 가잖아요. 음. 그것이. 오늘. 와. 이거. 정말로. 우리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어떤 것을.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괴를. 지으려고.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어떻게. 모르고.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흘러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유니언니도.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꿈에 와 있다.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계획으로. 뭔가. 세우려고. 하느냐는. 그거는. 무너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 자기의 계획 속에서. 예수가. 무너졌고. 유다 또한. 자기의 계획 속에서. 무너졌고. 그냥.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 안에. 포함되는 사람. 그 자리 안에서. 그냥.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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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이 형님. 아이소 왜. 아이고. 숨결이 관점을 들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느낌 드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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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자기의가 강해가지고. 이제. 자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형제 직관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데. 다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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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 의가 많고. 내 의가 고려의 심질보다 더 질겨가지고. 내 문제가 있다는 걸. 참. 모를 때가 더 많고. 그런데 손길의 감동을 들으니까 자기는 유다가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유다 안에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으로 발견이 됐다. 요금주는 아예가 예수께 충성을 다했고 그리스도라는 게시를 가장 먼저 받는 충성스러운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모른다고 통로되어졌고 제자 달 중에 가장 머리가 명석하고 출신도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의 출신이지만 유대 출신으로서 왜 보면 공부도 많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유다 이스가리오 이 사람이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상태에 예수를 던져놔 놓으면 예수님의 진면목을 여러 번 받기 때문에 유기함이 드러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반방에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이없이 아무 말씀 없이 평순히 재단위에 들어진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이제 자기의가 강했던 가로녀다나 자기를 해버렸잖아요. 대구에서 올라올 때도 생각이 됐습니다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참 만납이 힘들고 또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너를 품고 대구에 내려가면 그렇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2주 동안 당분간 비대멸이도 제가 교회도 못 가게 되고 교회도 못 가게 되니까 열심히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서 조그만한 방에 3일 내내 잠만 자고 왔어요. 그래서 막 무의미한 거라 잠만 자고 오니까 아이고 참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참 인생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나든지 형제들 앞에 드러나든지 당국적인 쓸모없는 사람으로 처음 자리, 흑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이제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제 의의를 내쉬을 수 없는 사람으로 아직 뭐 형님들처럼 꺾여져가 정인으로 살면 못 돼도 아 내 의로서는 의의로서는 안 되는구나. 또 내가 뭐 개시에 밟고 내가 좀 충성된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자랑을 하는 개들이었지만 아 나도 결국에는 그분의 진면목의 운명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약간 다르마리로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길을 그 길을 재현하거나 살지를 못할 사람이구나. 이제 겸손한 마음에 돌아와서 그냥 찬양이나 한 곡 하겠습니다. 아멘 네. 깨트리 녹합이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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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앞에 설마 없었나 다가 남은 새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림도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고 미련한 어린가 아닙니까 나를 더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만족해 다 없어서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다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모혈로 사시는 나입니다 나는 우리 앞에 깨트리 행복한 쓰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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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사랑방 들어가니까 우리 서상호 형이 박한성이라고 하는 애 있어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강남에서 한약방 했거든요 한약방 한약방 했는데 걔가 24살 때고 23살 때가 부모를 다 죽이고 사형받아 대구 거대소에 있거든요 사형소 돼가지고 지금 한 28년 살았어 지금 사형을 안 하고 있잖아 그지요 마지막 정북 때 저 누구 김대중 그 앞에 누구지 김정삼이었어요 김정삼 정북 때 마지막 사형하고 사형 안 했거든요 지금 28년 동안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네 왜 그렇게 사람의 자리를 이탈을 하는가 완전히 페루나 페루나 그지요 그 글을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같이 살아내는 거라 부모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라 내 몸척을 위해서는 부모도 죽여야 되는 거라 그지요 마지막 개가 왜 잡혔냐 하면 그 죽은 엄마 손톱 안에서 어 그 살집에 묻어 DNA가 나왔는 거라 완전 범죄를 개가 꿈꿨지 근데 손톱 안에 DNA가 딱 나왔어요 손톱에 살집에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뭐 잡혀가지고 다 됐어요 여까네 방안상 개를 나는 자주 봤거든요 아주 엄마는 부모 죽여놓고도 아주 잘 살아요 당당하게 교회 그 계도 살아서도 어 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없으면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오늘 형님 말씀하신 게 베드로가 유다 가른 유다 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베드로하고 가른 유다는 예수의 길을 몰랐는 거지요 참 사람의 길을 몰랐는 거라 왜 베드로도 자기의 목적이 있었고 가른 유다도 자기의 목적이 있었는 거라 결국에는 예수를 따를 때 예수의 길을 보지 않고 어 인생의 길을 보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는 거지요 그 예수의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그 모습이 영광스러워 보이니까 다른 유다도 조금 전에 행적했잖아요 뭐 예수의 길을 바꾸고 싶어 가지고 은하 30량에 팔았잖아요 결국에는 유래 누나가 조금 전에 우리 그 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또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세상을 바꾸고 싶은 계획자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혁명가 혁명가 혁명가로서는 바꾸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다 죽여야 돼요 이곳이 세상이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에게는 혁명가가 아니고 생명으로서 온전하게 사람의 자료를 다시 되돌려지게 하시는 분인 거라 왜 인생은 선악관을 먹고 다 박탈 당했거든 존재가 다 박탈 당했어요 존재를 잃은 사람이야 존재를 하나님의 보기 좋게 지해진 존재인데 존재가 다 일그러지는 거라 다른 양식을 뭐 이건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겨낸 거라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탈취하고 내가 다 그렇게 살았다고 도모 지금 내한테 안 보이는 길인데 이 길은 새로운 길인데 제3의 길인데 내한테 보이겠습니까 야 그런데 교회에 살다 보니까 점점 이 길이 구체화적으로 내한테 보여지네 만져지고 결국은 이것이 내 세계라 되어 가는 거라 왜 양식이 그런 양식인 거라 내가 그일날 목사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내가 간증했잖아요 이게 다른 세계인 거야 다른 세계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공간이 거라 시공간이라 초월했는 거라 다른 세계 때문에 옮겨져 왔는데 옮겨져 왔어요 그러면서 양식을 다른 것을 먹어야 되는 거라 이것이 결국은 양식을 먹어야지 체질화 돼가지고 이 세계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 양식을 안 먹으면 또다시 또다시 원상복귀 돼가지고 또 다른 세계 가야 되는 거라 이야 이 신기한 세계이더라고 결국에는 애국에 탈출할 때 우리가 다른 양식을 먹고 다 왔잖아요 그지요 왜 무교절을 경험해야 되는가 계속 끊임없이 무교절을 늘 끊임없이 지키라고 하잖아요 양식 문제는 양식 문제 저도 교회 안에서 이 양식을 먹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 네 8일째 밝히 보여주는 거라 밝히 보여줄게 누가 깨워도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사람 되는 거라 이야 얼마나 인생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아름다운 영화로 내 눈에 안 보이는 거라 밝히 나에게 이 길을 제시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길을 오지 않고 만지지 않고 내가 먹지 않았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강남에 한우에 박한상 같이 부모를 죽여야 되고 다 죽여야 되는 거라 우리는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내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 내 목적에서 반응이 되는 사람은 다 채워야 되는 거라 우리가 야 그런데 우리 목적을 끝내게 하는 거라 예수는 자기의 목적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위임을 가지고 오시는 거라 왜? 온전한 사람의 길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예수가 이적을 향하고 말씀을 육신이 되어 왔던 사람들은 우리를 살 수 없는 거라 결국 온전한 사람이 우리를 살 수 있는 거라 말씀을 육신이 되는 사람 왔던 사람은 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육신이 안 되면 거기 포함한다는 거라 결국은 온전한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이적을 향하고 육신이 되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돼요 사람이 사람이 온전한 게 내 앞에 보여야지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안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온전한 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데 너무 인생이 감사한 것 같아요 야 이것이 사람이구나 나는 교회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만나서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 짐승이었다 하니까 다 물을 뜯어야 돼 물을 뜯어야 되고 내 마음이 안 들어 내가 물을 뜯어야 돼 내 마음이 안 들어 내 의가 발등해가 내가 그걸 죽여야 되는 거야 사와야 되는 거라 야 이 시발 네가 나를 와 네가 나를 송사하나 나는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을 보니까 다 끝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은 온전한 게 있는 선물 네 온전한 흙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흙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라 시를 뿌려가 경쟁하고 추수행하고 내년에 또 다른 시를 뿌리면 감사하고 이것이 온전한 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참 인생이 온전한 시가 온전한 흙이 감사하구나 시방 올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 승계 누나 윤해 누나 희원희 형 다 간섭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안에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의가 발동하면 발동할수록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나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내가 베드로고 내가 가더론 유단 거라 내가 말기의 길을 말기의 길을 내가 쳐야 되는 거라 내 의사가 이러다 발동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주님 가는 길에 방해했는데 내가 가가지고 대사장 그 종 그 말기의 길을 쳐야 되고 내가 은삼신형을 받고 내가 예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왜 예수의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길이 나의 길로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배신하고 나는 팔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점점 구체화적으로 괴한 삶에서 과정을 겪었으로 이 길이 내 길이구나 내가 살아내야 할 길이구나 보여지니까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 죽어진다는 내가 제안을 받는데 감사하고 내가 제안을 받는데 감사하잖아요 누가 내하고 살겠습니까 누가 나를 바로 믿겨주겠노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언어로 내가 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자매가 전화 가지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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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요래 요래 하는데 싸움이 없어요 자매 말 듣는데 내가 싸움이 없는 거라 옛날에 옛날에 니가 니가 내가 니한테 내가 계속 의가 나 하더라고 서로 싸우는 거라 서로 물고 뜯는 거라 야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내가 제안을 받는데 이것이 예수의 길이구나 결국은 아무도 온전하게 사람의 자리에서 당신의 길을 가는 거지요 예수는 당신의 능력이 있어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예 모든 사람은 그 길을 집착해서 내려올 수 없잖아요 이 길을 한치않고 이건 사람으로서는 뭐 다 그런 거라 야 참 이 길이 나의 길이 예쁜 길 나는 너희들에게 왜 한는가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왔다 가잖아요 내가 곧 길이여 질리다 가잖아 야 내가 이 길을 따를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함부로 말미야마 어 단체적인 사회로 말미야마 내가 점점 사람답게 살아지는 것이 인생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세계 안으로 저를 부르시고 살게 하신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참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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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리고 오늘 은혜의 담비가 내리네 아멘 오늘 그 집사람이 열무 시장에 가가지고 열무를 해가지고 열무김치를 담갔는데 승호 형님 저번 때 승호 장로님이 코로나하고 이런 시국에 빨리 예수가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야 빨리 천국 간다 이제 말 세니까 천국 가야 되고 그래 그 말씀을 집사람하고 내하고 저번주에 일주일 전에 듣고 그 형님이 청송에서 혼자 계시니까 형수는 대구에서 있고 그래가 오늘 집사람 보고 형님하고 저녁이나 한 끼 하면 되겠냐고 물으니까 그래 전화해가지고 보리밥에 열무 해가지고 밥 먹자 하길래 그래야 내가 그 형님을 오늘 불렀어요 불렀는데 또 오늘 이제 그 형님은 오면서 들어오자마자 이 카드에 오늘 스카이프 하는 날 아이가 하면서 월요 모임한 날 아이가 하면서 이래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저 영식이 형님 말씀 다 듣고 그 윤현 누나 간정 옆에서 다 듣고 그 형님도 이제 그 형님도 이제 저 내일 직장 나가야 되니까 4.9시 조금에 넘으니까 이제 가셨거든 근데 그 말씀 영식이 형님 말씀하실 때는 그 전에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원영이하고 장난치고 시끄럽게 했는데 그 이제 영식이 형님 말씀하시면서 진짜 바람소리 하나 안 들리 정도로 숨죽이면서 우리가 서에서 들었어요 나도 가서 들었는데 너무 시간이 정막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라가지고 내가 좀 어색해서 일부러 내가 좀 일어나가지고 원영이한테 장난도 치고 이렇게 순화도 치고 이랬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집사람 보고 오늘 참 고맙다 그래 저 형님이 나도 그렇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형님이 잠시라도 이제 여기 와서 우리 말씀을 듣고 그래 보통 사람들 같으면 듣지도 안하고 밥 못 먹고 갔겠는데 이렇게 꼭 말씀을 듣고 가더라고 저번째도 한번 듣고 갔어 입으로 입으로 딱 나와서 딱 듣고 가고 이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참 오늘 이제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조금 예민한 어디서 들어 볼 수 없는 예민한 말이거든 그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래 풀이할 수 없는 복지 사각에 놓인 사람들한테 복지를 하는 게 사회복지사거든 근데 오늘 오늘 그 생명의 사각에 놓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은 복지를 누린다고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 교회마다 다 불을 쳐져 있는데 저 사람들이 생각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생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같더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다른 성경 말씀보다도 핵심적인 말이야 사실은 종교에서도 이걸 많이 다루고 있잖아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유도가 예술을 파는 장면이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는 정말로 세상의 교회에서도 굉장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거고 평생 장로로 있으면서 장로교회에 장로로 있고 모태신앙이고 자기 아버님도 그렇고 백 년 이상을 이렇게 했던 그 형은 여기서 엄청나게 이렇게 내가 비속을 뚫고 운전하고 정보를 갖겠지만 아 그렇구나 사실은 사실은 그 가는 운명을 알면 그 운명이 내 운명이라고 하면 부인할 것도 없잖아 사실 죽음이 두려운 건 알지 사실 죽음보다도 더 큰 게 운명이거든 우리의 운명을 아는데 자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카노 이제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살 이 마지막 살아도 감사하다고 한다고 그래서 종교 안 믿는 사람도 죽 죽 죽 딱 죽음 앞에 숨 넘어갈 때는 다 이렇게 그 꺾인다고 근데 그게 운명이라는 거 알겠지 사람은 죽었고 내가 천하 없는 것을 가졌다 해도 죽어야 되는 거라카노 그 운명은 안다고 근데 그 운명을 알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사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한테 부인하는 것은 아까 준영이도 얘기했고 또 명식이 형님이 얘기했듯이 그 예수가 가는 그 길을 운명을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운명을 알면 그래 그 선생님은 내가 가야될 그 운명이다 나도 그 운명이다 받아치겠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게 아니고 사실은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판이 다르게 하면 아까 준영이 얘기했듯이 참 허물어진 인생이고 그 모양이 허물어졌잖아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보면 형상이 허물어진다고 하잖아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 이제 비유를 그려마야 하는데 우리도 사실 그 공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안 먹을 수는 없지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노 가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거 같이 먹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 사실은 그 그 운명을 잃어버린 거지 그 우리의 참 사람의 운명을 잃어버리고 그 그렇게 살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사실은 뭐 어 몇십 년 전에 그 형님이 와서 뭐 얘기해도 바로 저런 사진 내려오나 뭐 뭐 뭐 그 했던 얘기 또 그런 얘기 또 하고 뭐 뭔가 모르게 좋기는 좋은데도 영식 형님의 운명을 모르는 거지 왜 내려와야 되는지 왜 청송에 와야 되는지 어 농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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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을 뿌리는 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농부의 운명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농부 봄에 시 뿌리고 우리는 당연히 농부가 봄에 되면 비닐이 걷고 밭을 일구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잖아 그게 농부의 운명이니까 그런데 영식 형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청송에 오는 것을 다 뭔가 뭔가 자기 의의가 있어서 내려오지 않느냐 뭔가 자기가 그 사명을 응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사명을 위해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어 거기에서 나도 동참하는 사람이 알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또 각도 다 들었고 근데 매일매일 내려오는 그 형님의 생명을 듣고 하다가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그게 농부가 밭을 갈구하는 것처럼 운명이구나 어 그래서 내가 베드로가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죽고 다시 산 생명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양식을 먹고 나니까 베드로도 예 그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저 저 길이 내 운명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를 근거하는 사람이 됐다고 어 그래 영식이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얘기를 하는데 이래 보면 준영이가 똑같지 준영이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준영이 안에서 의가 나오고 준영이 안에서 의가 발동하고 이러다 보면은 준영이 같은 경우는 세상을 말 사이다 보니까 나도 그렇지만 촉이 굉장히 빠른거라 어떤 촉 척하면 이렇게 촉이 다른 사람보다 빠른거라 그러니까 특히 교회와 보면 더 입을 대야 되는거라 준영이는 어 세상에서는 입을 덜 대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과정과 과정 속에서 이제는 준영이도 아 준영이도 목사님의 운명을 이제 받는거지 그리고 앞에 형들에 대한 운명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이제는 다시 거듭난 어 거듭난 양식으로 완전히 먹고 완전히 먹으라 근데 사실 완전히 먹지 않는 이상은 과정은 끝없이 끊임없이 과정은 오잖아요 과정은 끊임없이 나한테도 똑같고 과정은 늘어온다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완전히 먹고 남이 버리는 그 자리 그렇게 예수님이 영지경님도 됐지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어 그런 자리로는 내 목적이 있어서 베드로도 따라오고 유다도 다 따라왔다는거지 그렇지만 그걸로는 예수의 운명을 예수의 살과 피를 다 먹은 사람이 아닌거지 사실은 다 먹고 완결판을 찍는 것은 불교에서 부처의 눈을 저만 볼다 하는게 완성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완성은 어디에 도면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산 생명으로 그 운명 안에 포함돼가지고 내 안에서 나오는 이 감정이 나야 된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오늘 하면서 그리고 유다 얘기를 이렇게 영식이 형님이 이렇게 하면서 아까 승호 형이 심부있게 듣고 봤을더라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 60평생 내 60평생에 듣지도 유다는 알았지만 베드로는 알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해석을 이 나이 돼가지고 내한테 듣게 하시는가 응 이런 해석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유다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유다 안에 우리 자신이 있다 응 아 참 베드로 안에 우리 자신이 있고 유다의 어떤 그러한 그 우위가 결국은 사망으로 있을 수 밖에 없다 유다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응 그런 얘기를 이렇게 분명히 이 메시지를 심도있게 듣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평생을 늘 여기 늘 얘기하는게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예수가 있다는 그것이 과연 자기 안에서 해석된 거잖아 사실은 근데 오늘 영직이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서 아 참 내 평생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정보가 딱 딱 고정화되어 있을 건데 전혀 다른 완전히 끝나야 되는 부서지고 끝나서 새집을 지어야 네가 동참할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승호 형님한테 불려주기를 바라고 또 그래 될 거라고 나는 그래서 나는 어 그 우리 집사람한테도 승호 형 가고 나는데 참 고맙다 어 참 그 연휴 때 쉬고 싶지만은 그래 뭐 같이 밥 먹자 하는데 그래 음식을 해서 같이 먹어주는 그 그 손길이 뭐 음식 나오는 것 보다도 야 결국은 운명이다 우리가 우리가 이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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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를 함께 늘 농부의 마음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마한주의가 정동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인 것처럼 세상에는 세상에는 도없이 이런 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그 우리가 함께 손을 맞춰서 그렇게 가는 배필이고 배필은 딴 거 있나요 뭐 생명을 함께 해서 나누고 씨를 뿌리는 게 배필 참 배필인데 참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 참 그 숨결이 참 의가 강하다 사실 숨결이가 의가 강한 건 내가 잘 알지 내가 숨결이 만났을 때는 숨결이가 도덕 선생님 같더라고 완전히 도덕 선생님 같더라고 내가 뭐 세상적으로 좀 농담 같은 좀 야한 얘기를 해보면 도덕 선생님도 가만 따두더라고 옛날에 숨결이가 완전 내한테 도덕 선생이라 그런데 오늘 숨결이가 용식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유다였는 것 같아요 99.9% 유다였던 것이라고 하는 숨결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숨결이가 오늘도 혹시나 연휴 때 충성방을 넣지 않을까 싶어서 30분 전에 전화가 오빠 오늘 문 여냐고 하는 그 숨결이면 완전히 내하고 같은 생명이고 같은 저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은이 형님도 참 감사되고 오늘 아까 뭐 잠시라도 선여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비추고 가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뭐 이런 거 있지 머리가 머리가 좋고 유다같은 사람은 살짝살짝 늘 이렇게 이렇게 구성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구만 선여이는 유다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 비축명 때문에 오늘 지가 좋으니까 얼굴을 비추고 가는 거라 우리는 늘상 이렇게 선연이가 있고 선연이는 누구를 보느냐 숙기를 보고 있고 그래서 선연이 숙기가 너무 온전하게 이렇게 숙기는 내일 병원에 간다고 좀 일찍 자야 되고 하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서울에 병원 가는데 내일 가는데 뭐 내일 그 우리 그 우리 선생님이 직접 차를 서울까지 끌고 갔다 온다 이러더라고 하여튼 간에 참 너무 참 감사가 되고 오늘 영식이 형님이 영식이 생명의 빅디사이트를 또 이렇게 이 세상에 승호 형님이 있는 데서 다하게 해주시니까 오늘따라 영식이 형님이 더 이렇게 고맙고 더 감사가 되고 오늘 사라 누나도 감사하고 여기 윤해 누나는 아까 뭐 우리 승호장 있는 데서 바로바로 카대 막 하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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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영식이 오빠가 이래이래 오는데 뭐가 교회 사람들 만나면 좋긴 좋은데 그 운명이 자기 운명이 안 됐을 때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도대체 왜 맨날 저래 오는가 이래 했다잖아. 근데 그 길이 딱 보여지니까 올 수밖에 없는 그 오빠가 보인 거잖아요. 그게 운명이고 그게 길이구나. 그래 내가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정부의 운명을 봤다고 했지. 우리가 교회도 처음에 너무 좋아서 온다니까 우리 교회 같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서 오는데 아까 오빠도 그랬잖아 오보 가는 형제들이 많았다. 저도 교회 온 지 한 30년 됐지만 오보 가는 형제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결국은 그 운명이 아니고 그 길이 안 보이면 두 명이 있으면 가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 예수의 운명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진짜 모른다고 한 것은 예수랑 살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랑 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의 운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거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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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 정말 그 그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형제들이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네.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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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하신 것은 목사님은 이 길이 너무나 당신의 길인 거지. 예수의 길이 당신의 길이 됐다는 거지. 네. 네. 아 그런데 오늘 이게 이상하네. 우리 신랑이 오늘 간증을 하는데 아 그 운명이 너무 깊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아 정말 아 이게 내 길인 사람은 진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 아 네. 준영이도 자기 길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제한이 너무 이제는 달콤한 제한이 돼서 살잖아요. 그렇지. 그런 준영이가 준영이가 너무 아름답고 아 그렇구나. 오늘 진짜 운명이 크게 들리네. 아 네. 네. 나도 운명과 길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우리 신랑이 너무 멋있네요. 아 네. 아 정말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지난번에 길수 형제가 그 말 하던데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지만 않으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살고 싶다. 정말 그 운명이 보인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길이 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아 근데 오늘 그 제 앞에서 이렇게 그 예수의 운명을 살아내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그 제 앞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보여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랬구나 영식이 오빠가 운명이고 그 길이었기 때문에 17년을 그 꼽을 길을 두 시간이 넘게 덜커덕덜커덕 그 길을 오신 거구나 오늘 그 오빠가 오신 이 길이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한준영재라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또 그 길을 가게 되고 정말 우리가 이거는 이게 운명의 끈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이어져서 아 그 운명의 끈을 잡고 가는 거네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한 운명 안에서 이렇게 만나진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아 오늘 이 운명이 딱 남네요 예수의 길 아 이게 내 길이고 이게 내 운명이구나 이건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정말 이 청송에 8월에 큰 물이 지고 비가 처음으로 좀 많이 왔어요 그래도 아직도 해갈이 안 됐을 건데 정말 그 빈들의 마른 풀 같았던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오늘 담비가 얼마나 이 운명의 담비가 내려서 우리의 인생을 촉촉히 적시는지 모르겠고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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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초가 적시네 성령의 담비가 아멘 아멘 우리 앞서서 세상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먼저 이 길을 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닦아 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목자를 세우셔서 너무나 진실한 사람의 운명 형상 참 사람의 길을 우리 앞에 뽄이 되셔서 우리 앞에 가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그 운명과 그 쌀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베일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청송의 식구들과 함께 이 길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앞서서 참 길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고 참 진실이신 주님 당신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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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하고 생명리네요. 유리한 거랑 되게 흥미로운 게 부립니다. 편 한번 되세요. 청소하고. 네. 잠 잘 오겠네. 굿잠. 바이바이 굿잠. 굿잠. 안녕.